안녕 여러분 식감이 좋은 영어학습 아상영어다 자 오늘은 고등영어 YBM 한상우 2과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 버전은 아상영어의 아삭바마 버전이다 Working together는 함께 일하는 것 이걸 한 단어로 고치면 cooperation이야 협력 또는 협동 In the animal kingdom이니까 동물의 세계에서의 협력 또는 협동 다윈스 서바이브 오브 더 피티스트는 이거는 좀 외워야 돼 서바이브 오브 더 피티스트는 적자생존이라는 거지 강한 놈만 살아남는 거 다윈의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Is regarded as는 뭐뭐로 여겨진다 범세계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Univercially Simple reality니까 단순한 현실 또는 단순한 사실 In the game of life 삶의 경계에서 Successful play니까 성공적인 행동은 또 행위는 Sometimes 때때로 requires 요구한다 A degree of 어느 정도의 selfishness 이기심을 However 그러나 across는 가로질러 뭐뭐뭐의 전체에 걸쳐 Animal kingdom 동물의 세계에 걸쳐서 Selfishness니까 이기심은 is only a very small part 매우 작은 부분이다 동물의 삶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어펀 종종 동물들은 animals can help 도와준다 Each other 서로를 and walk together 함께 일한다 For는 뭐뭐를 위해서 The greater good Good은 선이야 선 더 큰 선을 위해서 Cooperation은 협력이지 협력은 prevail을 한데 Prevails는 Cooperation에 3인칭 단순이니까 S를 붙인 거야 만연하다 즉 널리 퍼져 있다 At 어디어디에 Every label of animal kingdom 입니까 동물의 세계의 모든 계층에서 모든 면에서 In the following three examples 다음에 세 가지 사례에서 It is inspiring 고무적이다 이런 뜻이지 It은 해석하지 않아 It is inspiring 고무적이다 To see 보는 것은 How 어떻게 animals 동물들이 Cooperation 협력하는지 To help 돕기 위해서 Each other 서로를 자 이번에는 Ant를 보도록 할게 개미들인데 Have you ever observed 는 관찰해본 적이 있니 이거지 Observe는 관찰하다 라고 하는데 지각동사야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ing가 나올지 여기서는 ing 뭐하고 있는 중인 것을 Martin은 행진하다 Have you ever observed 관찰해본 적이 있니 개미들이 행진하고 있는 것을 In the honest 또는 Out of the honest 그러니까 안팎이라고 보면 되겠어 In and out of 안팎으로 그들의 둥지 안팎으로 행진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니 If so 많이 그렇다면 It may have reminded Remind A of B는 A에게 B를 상기시켜주다지 여기 옆에다 정리해놓은 거 이거 다 외워야 돼 May have PP는 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에 했었을지도 모른다 상기시켜주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에게 하웨이 고속도로를 근데 고속도로가 어떤 고속도로냐 팩트위드 꽉 차있는 카드 자동차로 하지만 디스컴페이리존 하지만 이러한 비유는 Is not appropriate 적절하지 않다 앤츠 개미들은 Never get into 절대로 들어가지 않거든 트래픽점이니까 교통체증에 들어가지 않거든 교통체증에 빠지지 않거든 No matter how fast 아무리 빠르게 They move 그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리고 How No matter how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No matter how No matter how 아무리 아무리 Many of them 그들 중 아무리 많은 수가 Occupy 차지하다 The road 길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교통체증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야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They move 그들의 움직임이 Are based on 뭐뭐에 기초하기 때문이야 Cooperation 협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야 When there are 있을 때 몇 마리의 개미들이 몇 마리의 개미가 뭐냐 움직이는 거야 In a single direction 단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개미들이 몇 마리 있을 때 어떤 개미들은 Be likely to move 움직일 것 같다 Slowly 느리게 또 일부는 빠르게 또 나머지 일부들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것 같다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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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뭐뭐 할 때 여기서는 뭐뭐 함에 따라 The They are Number 그들의 숫자가 Increases 증가함에 따라 However 그러나 그러나 그들의 숫자가 증가할 때마다 함에 따라 그들은 Communicate with 의사소통을 해 이처들 서로 왜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They All 그들 모두가 Move 움직이기 위해서 At the same speed 똑같은 속도로 The Slow 는 덧불러스 형사는 복습 형사인데 The Slow 엔츠가 생략된 거겠지 그 느린 개미들은 스피드업 속도를 내겠지 반면에 더 패스트 빠르고 더 슈퍼 패스트 더 빠른 개미들은 Slow Down 속도를 늦추게 되겠지 대여라 있다 타임즈는 여기 S가 붙어서 어떤 시기가 있다 어떤 때 대여라 타임즈 어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 개미들인데 그 개미들이 Living Day on Est 그들의 둥지를 떠나 For Food 그러니까 음식을 위해서 둥지를 떠나고 있는 그 개미들이 Encounter 우연히 마주쳐 Other Ent 다른 개미들을 근데 그 개미들이 어떤 개미야 들어오고 있는 Coming Back 들어오고 있는 개미들 무엇을 가지고 With Food 음식을 가지고 어디에 그들의 They're Backs 등에 그러면 When This Happens 이 일이 Happens 일어나게 될 때 This가 무엇을 가르치냐면 집을 떠나는 개미가 먹이를 쥐고 돌아오는 개미와 마주치게 되는 이 앞문장이 있지 이거 이러한 일들이 Happens 발생하게 될 때 The Inbound Entry 그러니까 들어오는 개미들 이 개미들이 어떤 존재냐 The Wands Caring a Bird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는 중인 이 개미들 이 들어오는 개미들은 항상 Have을 가지고 있어 The Right The Right of Way는 통행권 우선 통행권 이라고 외워야 되겠다 Outbound Entry 밖으로 나가는 개미들은 Turn 돌아서 Where? To Get Out of the Way 그 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니까 그 길로부터 비껴주기 위해서 반면에 Inbound Entry 들어오는 개미들은 Continue 계속해서 In the Straight Line 직진으로 직선으로 쭉 계속해서 가는 거지 이거 오타야 직전이 아니라 직진을 한다다 그 다음에 Disarrangement 여기서 Arrangement라는 단어를 잘 외워둬야 되겠어 이러한 합의는 Make Sense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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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icult 더 어렵거든 It's To 진주어 가주어 It's It's More Difficult 더 어렵기 때문이지 For 다음에 목적격이 나오면 의미 상해 주어가 돼 그래서 To Change 의 의미 이상해죠 안으로 들어오는 개미들 E To Change 바꾸는 것 Direction 방향을 뭐뭐 때문에 Due to Their Heavy 로즈 로드는 짐이겠지 그들의 무거운 짐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following these rules 하면 이러한 규칙을 따르면서 그리고 Co-operating 협력하면서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협력하면서 Ant 개미들은 improve 향상시킨다 개선시킨다 The traffic flow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을 그럼 Make 만든다 The delivery of the food 그러니까 음식의 배송을 To 어디어디로 The nest 둥지로 가는 음식의 배송을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 이거야 Make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목적 보호니까 형용사가 된 패턴이야 이 문장 구조 잘 봐두도록 해라 자 B씨 물고기들은 단복 수용이 똑같다 물고기들은 또한 Co-operating 협력을 한다 As you know 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데 As everyone knows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Everyone이 3인칭 단수니까 일반 농사 현장에 S 붙은 걸 알지 Big fish 큰 물고기들은 자주 온종 eat 먹는다 Little fish 여기서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이 little은 작은 이란 뜻이다 작은 물고기들을 먹는다 Sometimes however 그러나 때때로 Little fish 작은 물고기들이 help 도움을 줘 The big fish 큰 물고기들에게 So 그래서 The big fish 큰 물고기들은 do not eat 먹지 않지 The little fish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The tiny fish 작은 물고기들 이 물고기를 보충설명하는 관계대문사야 이 작은 물고기들은 과학자들이 리퍼 to A as B 인데 뭐뭐라고 부른다 As 뭐뭐로 클리너스라고 부르는 이 작은 물고기들은 이 작은 물고기들은 이 작은 물고기들을 과학자들이 언급을 해 뭐뭐로 클리너스라고 청소부들이라고 이 작은 물고기들이 수영을 해서 들어간의 입속으로 Of bigger fish 이니까 더 큰 물고기들의 입속으로 그 다음에 이 위치는 누구냐 더 큰 물고기들은 Be 리퍼드 to as 까지 한 큐에 외워야 돼 뭐뭐라고 일컬어진다 as 는 고객으로서 일컬어진다 언급되어진다 이 문장 전체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하도록 클리너스 청소부들은 eat 먹는다 패럴사인트는 기생충을 in 어디어디 속에 클라이언트스 마우스니까 고객들의 입속에 있는 기생충 after 뭐뭐뭐 후진 더 클리너스 청소부들은 to 한다 their job 그들의 일을 하고 난 후에 그 고객들 그러니까 큰 물고기들은 let them 고니까 그 작은 물고기들이 go 가도록 허용해준다 instead of 뭐뭐뭐 대신에 swallowing 삼키다 그것들 작은 물고기들 삼키는 것 대신에 더 클리너스 그러니까 청소부들은 get 식사를 먹는다 얻는다 그리고 고객들은 get 얻는다 healthy 마우스니까 더 건강한 입을 얻게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sometimes 때때로 the cleaner fish 그러니까 청소부 물고기가 물고기들이 chew on chew on은 씹게 된다 the water 벽인데 그 클라이언트스 fish 마우스니까 그 고객의 물고기의 입에 벽을 씹게 된다 입의 벽을 입안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지 입안을 씹게 된다 그 다음에 al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 the although even even 비록 뭐뭐이지만 this 이것이 벽에 작은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의 입안을 씹게 되는 이것이 may cause 유발시킬지도 모르겠지 pain 고통을 이렇게 유발시킬지 모르겠지만 the big fish 큰 물고기들은 still 여전히 do not eat 잡아먹지 않아 the little ones 이니까 the little fishes fishes 하면 안돼 fish는 단복수형이 똑같아 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지 않는다 for two reasons 두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첫번째는 the cleaners는 청소부들은 are too small too too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지 too small 너무 작아서 to satisfy 만족시킬 수 없다 그들의 배고픔을 요 그들은 그 큰 물고기들의 배고픔을 만족시켜줄 수 없어 세컨드 두번째는 it is hard 어렵다 to find 찾아내기가 good cleaners 좋은 청소부를 찾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야 일단은 몸하면 once는 일단 몸하면 the cleaners 청소부들과 the clients 고객들이 establish 확립하다 이거 말이지 확립하다 신뢰를 확립하게 되면 즉 형성하게 되면 the clients 고객들은 want to 동사원형을 함께 해봐 want to cooperate with 그러니까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누구와 the cleaners 청소부들과 그리고 keep them around 는 keep around 는 주변에다 두다 이 말이야 그들이 누구겠어 그렇지 the cleaners 그 고객들 아니 청소부들 청소부들은 누구야 작은 물고기들을 keep around 주변에다 두기를 원한다 원투 부정사 엔드 원투 동사원형 엔드 투 동사원형 이렇게 병렬구조가 되는 거야 됐지 자 이번에는 birds다 fired flycatchers 는 이다 작은 새들 어떤 새들이냐면 데코프레이트 협력하는 작은 새들 위험한 상황 속에서 when 그 다음 predator when a predator 는 포식자가 엔터스 들어왔을 때 flycatcher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 flycatcher는 만들겠지 큰 소음을 소리를 도와달라고 다른 flycatcher 들이 듣게 된 그 소리를 그리고 그들은 온다 to help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edge는 몸에 따라야 more and more 점점점 많은 birds 새들이 join 합류함에 따라 그 그룹 그 집단에 the predator 포식자는 becomes 멍하게 되겠지 frightened 겁을 먹게 돼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포식자의 감정이기 때문에 pp를 쓴 거야 그럼 runs away 도망친다 쪽수가 많아지면 겁먹고 도망가겠지 그 다음 이리지 important 중요하다 to note 주목하는 것 대절 전체를 flycatcher들은 go to the aid of 를 한 큐에 봐도 go to the aid of 는 도우로 간다 이거야 다른 새를 in danger 위험 속에 있는 오직 멍한 경우에만 그 새가 해지 헬프트 도와준 적이 있을 때만 다른 새들을 in the past 과거에 그들은 do not answer 대답하지 않아 응답하지 않아 the curse 그 부름에 of birds 새들의 부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어떤 새들이냐 have a refuge refuge 투부정사는 refuge의 목적이 되거든 그래서 거절한 적이 있어 to help 돕는 것을 다른 새들 그 전 이전의 다른 새들을 돕는 것을 have a refuge 거절한 적이 있는 새들의 응답 호출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코오퍼레이션 협력은 이제 프로세스 과정이다 that started with 그러니까 시작된 과정 최초의 싱글셀드 프로세스 그러니까 단세포 생명체와 함께 시작된 과정이다 living things 는 생명체들인데 from their beginning 있으니까 그들의 시초부터 언제냐 more than 뭐 뭐 이상 3 billion billion은 10억이잖아 30억 30억년 전보다 더 오래 오래된 그들의 시초부터 생명체들은 took over 양도받았어 the planet 행성을 양도받았으니까 행성을 차지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by mom 함으로써 learning 런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그래서 배움으로써 협력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when we human beings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cooperate 협력한다 in plenty of 는 many ways 랑 똑같아 a lot of lots of plenty of 는 수나 양에 관계없이 많은 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굳이 웨이지가 복수니까 many와 much 중에는 many를 쓰겠지 많은 방식으로 협력을 한다 from a to b 니까 lining up 줄 서는 것 버스 정류장에서 줄 서는 것 해서 투 쉐어링 공유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지식을 웹사이트 상에서 다음에 sometimes however 그러나 때때로 human cooperation 그러니까 인간의 협력은 can break down 깨질 수 있다 이거지 투 포스터 cooperative success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스터가 양육하다 보다는 좀 증진시키다 협력적인 성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간 사이에서의 협력적인 성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we should 우리는 뭐뭐 해야만 한다 아마도 look to는 여기서는 의지하다 기대다 이런 뜻이야 자연에게 의지해야만 할 수 있다 for 뭐뭐를 위해서 inspiration 영감을 위해서 의지해야만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뜻이야 자 이번에는 번외편이야 what is survival of the pts니까 무엇이냐 survival of the pts니까 적자 생존이란 무엇일까 찰스 다윈이 was 영국의 생물학자였어 근데 가장 뭐뭐 때문에 알려진거야 이거 정리한거 외워도 be known to be known as be known for 뜻이 이렇다 그래서 who is 찰스 다윈은 is best known for 뭐뭐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 his contributions 그의 기여도 공헌 to 어디어디에 the science of evolution 진화의 과학에 대한 그의 공헌도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유명한 책인 on the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의 유명한 책 속에서 그는 사용을 했어 the term 용어를 어떤 용어냐 the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이라는 용어 그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한다 대절 전체를 오직 개인 개체 개체야 개체들 사람이 때는 개인이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오직 개체만이 with 뭐뭐를 가진 가장 적합한 적응 to the changing environment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는 그 환경에 가장 최적의 적응을 가지고 있는 개체만이 will survive 생존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은 이다 방식 how the species 종들이 continue 계속해 나가는 것 혹은 진화해 나가는 것 이걸 뭐 즉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 즉 진화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번엔 이틀밤 without food 음식 없이 as hunting for food 그러니까 피를 위한 사냥은 근데 피가 뭐야 그들의 유일한 식량인 피를 사냥하는 것은 이틀밤이 쉽지가 않아 않기 때문에 영거 배출 더 어린 어린 박쥐들은 fail to 부정사 뭐 뭐 하는 것을 실패한다 찾는 것을 실패해 음식을 one night 하룻밤 out of three 3일 중에 하룻밤은 됐지 3일 중에 하루는 음식을 찾는 것을 실패하게 되지 하지만 hunger 배고픔은 is rare 즉 굶어 죽는 것은 희귀하다 rare because 왜냐면 배추 박쥐들은 that find blood 그러니까 혈액을 피를 찾은 박쥐들이 share 공유를 해주거든 그 혈액을 with 누구누구와 함께 박쥐들과 함께 어떤 박쥐들 they don't find blood 혈액을 찾지 못하는 박쥐들과 자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추천과 구독을 꼭 눌러주길 바래 안녕 한글자막 by 사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